커피 한 잔 내려드릴까요? 어우, 최고지. 야, 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 6일 만에 최고지. 아... 아... 최고지. 눈, 비, 그치니까 바람이 오네. 안 돼! 눈, 비, 그치니까 바람이 와. 지금까지의 캠핑 여행 중에 오늘이 날씨가 제일 좋습니다. 여차하면 따뜻할 것 같다니까? 더 농구대가 있고. 음... 야... 위강돌아가 있고. 샤! 헤헤! 음... 이 엽서다, 엽서. 아, 이게 참 이쁘다, 이거는. 근데 이게... 이게 아무리이라도... 진짜 아무리 이렇게 좋아도 사람 눈을 못 따라와. 아무리 이렇게 찍어도... 그래도 한번 담아본다, 이거지? 한번 해본다, 이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본다, 이거지? 응. 이거 뭐 들이대면 앵글이에요. 응? 절로도 갈 수 있나? 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캠핑돈인 거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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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이 묘하네. 이게 무슨... 굉장히 척박할 것 같은데도... 거기서 아몬드가 자라고. 응? 아무도 안 갈 것 같은 곳에 또 이런... 아주 예쁜 호수가 있고... 이게 다 아몬드나무라는 거야?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해봐라. 대박. 이게 다 담겨지게... 안 담겨, 안 담겨. 응? 내가 파노라마로 한번 찍어줘. 감기질 않는 거야. 그냥 아무 식당이나 들어왔는데. 아무 매수당이나 들어왔는데. 진짜 맛있다. 네? 우와! 맛있어! 캠핑을...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조정혜 씨! 잘 있어? 조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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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조이, TV 뭐 봐? 밤좋아의 전쟁이요. 오, 뉴스 봐요. 아빠! 뭘 했어? 응? 아빠 뉴스 제일 좋아하지? 그럼, 아빠 뉴스 제일 좋아하지? 아빠, 조이 아빠 오른손 뺏고 뺴 봐. 괜찮아, 괜찮아. 쏟아도 돼. 알았어. 아빠, 안녕. 빨리... 안녕. 조이가 끊어. 조이가 끊어봐. 너무 좋네요, 형. 응? 너무 좋아요. 저도 형이랑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영상 통화해도 돼? 어휘 아니야, 이러지 마. 내가 어두운 밤이... 찾았다. 감성 캠프죠.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거지? 이거야, 원래. 원래 이거지. 이런 게 그냥 이렇게 해서 딱 앉아있다가 내가 배고픈데 밥 먹을까? 해서 여기서 그냥 톡톡톡 해서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땡큐, 땡큐. 뜨거, 뜨거, 뜨거. 근데 뭐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고? 젖질 못했어요. 여기 젓갈 있어. 난 갖고 다녀. 있어요? 야, 이게 캠핑이 맛있구만. 고맙습니다. 자개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걸 하시는구나. 고급스러운 데인가 봐. 고급스러운 데인가 봐. 고급스러운 데이터를 너무 좋아해. 어 텀블러 너무 예쁘다 들어가 봐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거 예쁘다 나도 이 텀블러 욕심이 좀 있어 이거 막 무조건 가면 사는 사람 있잖아 오 너무 이쁘잖아 저거 봐 소라는 거 드레스 저희 사진은 너무 예쁘겠다 저희 6세를 딱 맞아 5세 6세가 맞아 지금 4살인데 진짜? 아 여기 있다 아 이거 봐 너무 예뻐 아 예뻐 플라멩고 드레스 플라멩고 옷이다 그러니까 조이 맞겠다 와 우리 딸들도 드레스 진짜 많이 사 입었지 저런 거 귀여워 조이 뭐 엄청 이쁘지 하월드? 키즈 5, 6세가 6세가 6세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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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저거 대형마트네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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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후 부장은 지금 계엄령 선포했어요. 진짜 아껴야 돼요. 긴칙 재정. 빛반찬에 소고기의 동치미 국수. 소고기는 어떻게 해? 소고기가 싸대. 그래? 오늘 딱 살 거 소면하고 소고기입니다. 다른 거 못 삽니다. 그러니까 마트 가서는 같이 다녀. 마트 가서는? 자기가 뭐 하겠다고 어디로 빠지지 마. 당근이가 맛있는 거. 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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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넙. 넙. ため에는 왔다. 튀ielle. 야 새우. 새우가 further. 새우구이 한번 먹어 해줄까 해줄까? 하루에다 하루에다 아니야 말하지 말아야지 죄송합니다 그래 뭐 그 한 것만 사 야 요거트는 하나씩 그 한 것만 사 야 요거트는 하나씩 먹는 걸 쏘리 여태까지 잘 먹었어 보이 저게 낫지 않아요? 1.5리터인데? 네 이게 조금 더 싸니까 2.40 하고 2.2 구요 조금 써요 이거 해요? 고기다 고기 자 고기부터 사줘 고기 대박 고기 종류 엄청 많다 그럼 뭐 등심이 최고 맛있지 뭐 등심 아니면 아이씨 얘네가 자체가 두꺼우네요 한 이 정도면 되겠나? 그럼 한 조각씩만 먹어도 뭐 한 조각씩만 먹어도 뭐 구이옥 먹을 거면 그냥 이거 먹어도 되고 어떤 거고 한 년 정도면 될려나? 우리? 구이옥 먹을 거면 이거 먹어도 되고 계란 그러면 진짜 삼겹살에 그 만큼만 해서 이거 팬에다 구우면 되거든 삼겹살을 먹자 이렇게 먹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만. 버리자. 됐어, 됐어. 끝, 이거 끝. 차라리 이런 걸 넣을까? 봐봐. 이런 게 낫잖아. 그치? 응. 봐봐. 이런 쌀국수면이 낫잖아, 오히려 더. 그치? 그치? 쌀면? 응. 쌀국수면? 응.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더 소면에 가까운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엄청 익혀야 돼. 내가 볼 때는 이 쌀국수면 나을 것 같아. 쌀국... 아, 이거보다 파스타면보다... 쌀면? 하나만 해. 쌀국수로? 응. 하나만 하면 되죠? 그래. 하나 하고... 이거 엄청 부어는데? 그래, 부어니까. 밥이랑... 그래, 됐다, 그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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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진짜 안 상관없어? 긴축재정. 레츠고. 잠깐만. 응. 잠깐만. 자, 안심으로 구웠어. 으흠. 그거는 있어야 돼. 구워. 머쉬룸. 아니, 머쉬룸. 송이 이거 슬라이스 먹고 또 놀라지 마라. 자, 송이 버섯 슬라이스 이거 진짜 맛있다, 머쉬룸. 안 비싸, 안 비싸잖아. 아니, 진짜 이만큼만 사자니까? 네. 아니, 이만큼만 사면 되잖아. 있어? 안 비싸, 안 비싸잖아. 어디 있어? 있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송이 버섯이 지금? 있어? 아, 당연히 있어. 어, 그런 거야. 있지, 있지. 봐봐, 있나. 보고, 가격 보고 필요하면. 같이 먹으면 맛은 있지. 아, 맛있다니까. 소고추 딱 해가지고. 소고추 딱 해가지고. 우리 지금. 아니, 제가 송이 버섯이 비싸서가 아니라 이 문물이 개방되면은 겉잡을 수 없이 이제 이게 터진다니까요. 이 문물이 개방되면은 겉잡을 수 없이 이제 이게 터진다니까요. 송이 버섯이 어딨어? 이거야? 이거 뭐. 종류대로 고를 수 있게. 자, 1.64유로. 이런 거 아니야? 이거, 이거지. 이거잖아요. 1.78유로. 이런 거잖아. 진짜 싸다, 1.78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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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제 뭐, 찌개용이고. 이게. 이거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이거도 되고, 이거도 되고. 자, 1. 2유로가 안 된다. 2유로가 안 된다. 2유로가 안 된다. 어? 계란은 왜 샀어요? 누가? 계란은 어디서 들어왔어요? 계란은 우리가. 어? 계란은 뭐냐면. 계란. 계란은 하나 사야 되지 않아? 계란은 하나 사야 되지 않아? 계란은 하나 사야 되지 않아? 계란 무조건 사야 돼. 계란은 아침에도 먹고, 삶아도 먹고. 그래, 그거 6개 좋다. 계란 무조건 사야 돼. 계란은 아침에도 먹고, 삶아도 먹고. 명훈이 형, 여기 카드. 계란은 필수품이에요? 그럼. 아침에 계란은 없잖아. 자, 이제 가시죠. 계산 계산. 물은 넣으면 되나? 형, 우리 빽 필요 없죠?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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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사고, 삼겹살 사고. 삼겹살은 숯불에다 굽자. 숯불? 숯불이 어디 있어요? 숯불이 어디 있어. 우리 숯불 없나? 없지. 그럼 숯 하나만 사올까? 그냥 굽자. 삼겹살 숯불에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알지? 팬으로 하시죠? 오늘 그래도 선방했어.